그래도 괜찮네. 역반이니까 자주 보고. 그런데 나 유학 가. 유학? 어디로? 캐나다. 캐나다... 그래도 연락 자주 해도 되지? 그럼. 오늘도 난 안부를 묻죠. 지친 하루를 홀로 걸어온 나에게. 세상에게 빌려온 꿈은. 하루만큼 달아만 가는데. 일어나도 괜찮을까요? 내가 바란다면 내가 원한다면 꿈이 되나요? 별이 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 있나요? 오랜 무릎들을 들여서 먼 길을 왔을 때. 그런 날을 맞아 그대 말해주네요. 처음으로 불편한 사랑, 이라, 그becca. 나왔다. 이라던? 큰일끈하면서 호생이라는 ten, 요한진가랑 소중한 푸여풍을 지키고. 제목은 동일한 상상에 잘합니다. 세상에게 받아온 상처 하루만큼 늘어만 가는데 일어나도 괜찮을까요 다시 기다려야 다시 다가가야 함께 있나요 피해졌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 있나요 오랜 무름들을 디뎌서 먼 길을 왔을 때 그런 나를 맞아 그대 말해주네요 내가 지킨 꿈들이 날 지켜준다고 내가 놓지 않은 손들이 잡아준다고 날 잘하게 한 계절 지나 그대를 만나요 외로웠던 시간에 인사를 건네요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그대 이수니 꿈이수니 그대 이수니 그대 이수니 그대 이수니 그대 이수니 그대 이수니